우리 기분 좋은 상상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기쁨도 잠시 슬금슬금 불만족이 올라옵니다. 이번 달에는 몇 명이 방문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방문자들은 주로 어떤 장치를 이용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떤 페이지가 인기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분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통계도 깊게 알아야 되고요. 돈도 많이 둡니다. 누가 공짜로 대신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꿈을 꾸겠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드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5분이면 웹사이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코드의 힘을 느껴보시죠. 우리를 도와줄 서비스는 구글 분석기입니다.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분석 도구인데요. 월간 천만 조회수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구글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측정 시작 버튼을 눌러요. 계정 설정이라는 화면이 뜨죠? 이거 입력하기 전에 구글 분석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계정 속성 데이터 스트림이 있는데요. 계정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회사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속성은 계정에 속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스트림은 속성에 속한 웹사이트나 안드로이드 앱, iOS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이름의 생활코딩이라고 적을래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계정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설정에서는요. 속성은 뭐라고요? 서비스 이름이에요. 저는 코딩 동영상,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겠습니다. 자, 시간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되겠죠. 민국 자, 통화는 원을 선택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정보는 저거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자, 만들기 버튼 클릭 그러면 약관에 대한 화면이 뜨죠? 대한민국으로 선택하고요. 자, 동의한다라고 체크하고 동의함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뭘 한 거냐? 여러분의 계정과 속성을 만든 겁니다.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일단 박수.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이건 그냥 꺼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은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자,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웹 수업이니까 웹을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주소를 적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이건데요. 자, 이때 조심할게 이 뒤에 슬래시 필요 없고요. 앞에 있는 이 HTTPs로 시작하는 저 프로토콜 이름 부분 있잖아요. 저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뒤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스트림 이름에다가는 뭐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뭐 이렇게 적당히 적으시면 되겠죠? 자, 스트림을 만들면은 여러분의 속성에 속하는 스트림을 추가한 겁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웹 스트림 세부 정보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 조금 더 기다리면 설치 안내 페이지가 자동으로 뜨네요. 자, 여기에 직접 설치를 클릭하면 짜잔! 우리가 우리랑 이제 친해진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코드는 코드인데 쉽지가 않죠? 전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자, 근데 뭐가 중요해요? 우린 뭐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코드 뭔지 몰라도 이 코드만 우리의 웹페이지에다가 넣어두면 구글 분석기가 알아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통계 정보를 줄 것이다 라는 그 결과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웹페이지에 각 페이지 소스 코드에서 헤드 요소 바로 다음에 붙여 나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자, 저는 인덱스.html 파일을 열었고 이 파일의 헤드 태그 안에다가 뭔지 전혀 모르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제가 HTML 코드라는 것만은 아는 코드를 여기다 붙여 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여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1.html 안에도 넣고 저장, 2.html 안에서도 카피하고 저장, 3.html에도 카피하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코드를 반영하셨으면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고요. 설치 안내 끄고 웹 스트림 세부 정보 끄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실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없던 처음에는 여기가 0이었을 건데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가 띡 하고 막대기가 하나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위치가 이 지도에 표시될 겁니다. 그게 뭐다? 여러분이에요. 뭐 하세요? 박수! 엄청 신나죠? 저도 옛날에 이거 처음 했을 때 진짜 신났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페이지는 조금 아쉬운 게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좀 쌓여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것저것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구글 어널리틱스 데모라고 검색해 보시면 구글이 제공하는 데모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구글 어널리틱스 포 프로퍼티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라고 하는 저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분석기가 떠요. 자, 샘플 분석기로 가서 보고서를 보면요. 보고서는 크게 실시간 사용자 라이프사이클 한국말로는 수명주기라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어떤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했는지 궁금하죠? 자, 사용자 메뉴는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그 사람의 연령, 성별, 국가, 사용하는 장치 종류 같은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수명주기는요. 바로 저 사용자. 방문한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보들이 모여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생로병사라는 수명주기가 있듯이 방문자들도 처음 방문하고 여러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마침내 구매를 한 후에 마음에 들었다면 재방문을 하겠죠. 이 사이클을 보여주는 정보가 수명주기예요. 자,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자세하게 좀 볼까요? 자, 보고서에서 실시간으로 가보시면 최근 30분 동안의 사용자들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인구통계로 가볼게요. 인구통계 계율을 열었습니다. 자, 실시간을 제외한 인구통계와 라이프사이클에서는요.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자, 이거 클릭해보면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은 30일인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1년 동안의 기간을 지정해서 연간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구통계 계율을 들어와 보니까 국가가 보이고요. 그리고 도시도 보이고 성별도 보이네요. 관심 분야도 보이고 연령도 보이고 언어별 사용자도 보여주는 기능이 인구통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기술로 가볼까요? 기술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100% 웹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앱도 있다면 이 비중이 웹과 앱이 나눠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운영체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어떤 형태의 디바이스로 접속했는가를 보여주네요.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해상도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앱이 있다면 앱의 버전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사이클 수명주기를 볼까요? 자,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사용자들을 어떻게 획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9.4만 명이 월간으로 월간 사용자인데 그 중에 8.2만 명이 새로운 사용자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에 접근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예요. 자, 그 다음에 참여도라는 것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적인 지표가 평균 참여 시간 이라는 지표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페이지 및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웹사이트에 여러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사용자들은 어떤 페이지에 접속을 많이 했는가를 보여주죠. 보니까 홈페이지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들어가 보면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나 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 파트가 수익 창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유지를 보면 우리 사이트에 재방문하는 단골의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와우 구글 분석기 대박이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것 같지 않나요? 코트의 힘을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길 미뤄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